헝그리의 TV 넥슨 GT에서 개발 중인 모바일 SIPG 슈퍼판타지워가 오늘 4월 30일까지 글로벌 테스트를 실시합니다. 슈퍼판타지워는 지형, 상성, 협동 등의 다양한 전략 요소를 활용해 성장하고 도전하는 택틱스 SIPG인데요. 한 판씩 미션을 완료해 나가는 재미를 극대화하고 탄탄한 시나리오와 연출, 스토리를 바탕으로 12개 지역 150여개의 던전과 다양한 미션, PVP 시스템 등 풍부한 컨텐츠를 갖추고 있습니다. 한편 이번 글로벌 테스트는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동시 진행되며 영어, 일본어, 중국어를 지원하고요. 게임 내 12개 지역과 150여개의 던전을 공개하며 PVP 시스템인 명예 대결 및 10명의 유저와 대결하는 차원 돌파, 소셜 시스템 원정대 컨텐츠 등 핵심 컨텐츠를 선보이게 됩니다. 지난 3월 국내 유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2차 테스트에서도 큰 관심을 모았던 슈퍼판타지워 과연 글로벌 서비스 반응은 어떨지 기대됩니다.